행복과 즐거움을 드리는 유혜진의 이특아이쇼 시흥시 무랑리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다 되었네요 먼저 웃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감사하는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라면서 박진도의 유리벽 사랑 청해 들으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멀리 계시는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들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히 계세요 MC 유혜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았던 당신의 사랑 앞에서 희용과 외로움이 낙엽처럼 쌓여만 가네 그 세상이 가득성 없는 슬픈 사랑이었다면 그 세상이 가득성 없는 슬픈 사랑이었다면 그 세상이 가득성 없는 슬픈 사랑이었다면 하늘의 나를 잊을 수 있나 가슴으로 느껴보았던 뜨거운 사랑 앞에서 뜨거운 사랑 앞에서 내 모든 걸 다 주었다 아낌없이 다 주었는데 저 이상은 갈 수 없는 슬픈 사랑이었다면 이제는 떠나야지 아무 말없이 아 자기의 사랑 왜 너를 잊을 수 있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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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а 아 아 아